안녕하세요. 서빙입니다. 오늘 스테이션 제트 라디오 제가 이제 제작권 대신 나왔는데요.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했어요. 이제 제가 아까 미션 성공했는데 팬들이랑 약속해서 제가 선물이나 이제 이제 둘 다 받겠습니다. 선물 먼저 드릴게요. 선물 먼저 편의점 산복권 오 오케이 가서 와 100점씩을 정득 세시면 됩니다. 예스! 오늘 밤에, 오늘 새벽에 날씨입니다. 네.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벌칙이에요. 스테이션 제트 벌칙 제이니 바이더웨이 노래에 맞춰서 슈퍼 섹시하게 춤 춰 슈퍼 섹시하게 춤 춰 아, 이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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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떡하지?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세요 네 아 저쪽이 아니야? 그치 그치 인사할게요 아 인사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은 아 거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뭐라고 할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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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